1. 야구레슨의 달인 1. 야구레슨의 달인 1. 야구레슨의 달인 아아 1. 야구레슨의 달인 1. 야구레슨의 달인 2. 야구레슨의 달인 하지만 다음 타자의 투당으로 2. 야구레슨의 달인 2. 야구레슨의 달인 1. 야구레슨의 달인 정상적인 화면으로 돌아온 1. 야구레슨의 달인 오우 멋진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스트릿 성공하는 박용철 선수입니다 깔끔한 저안을 치는 김현수 선수 만루의 위기 높이뜸 볼 플라인가요? 아 낙구 지점 미스로 한 점을 주고 다시 만루가 됩니다 툭 갖다 댄볼이 기가 막힌 인생 선수가 되며 2점을 더 가져갑니다 아야 회초리하는데 제대로 맞은 이호철 선수 아 베이스 홈볼로 밀어내기 1점을 또 주고맞니다 김재훈 선수의 인생 플라이로 또 한 점을 달아납니다 매우 높이 뜬 볼 다 맞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전은 맛있다 예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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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lik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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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자 연속 삼진을 잡는 국가대표 K 이호철 투수입니다 지금 새벽부터 나왔을 거 아니에요? 삼진으로 막부를 놓는 박병규 투수입니다 잘 맞은 볼이 우풀이 됩니다 힘 좋은 일환기 선수의 타석 히트 제대로 밀었습니다 대단한 일환기 선수입니다 라인 선상 안으로 떨어지는 안타로 2루의 진로하는 김태환 선수입니다 히트! 같은 라인을 타며 주자를 불러들입니다 주반전투차가 많이 벌어지는데요 투수를 교체하는 알파 브레이브스 이 땅으로 3아웃 좌 안으로 선수차자가 진로하며 3회 초 역전을 노려보는 알파 브레이브스 하지만 넥을 끊어버리는 이호철 투수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브레이브스 히트! 잘 맞은 타구를 라이트 김현수 선수가 멋진 슬라이딩 캐치로 잡아보려 했지만 조금 모자란 캐치로 골을 빠뜨리며 주자가 들어오고 타자는 3루까지 갑니다 탄박 웃음을 지으며 매우 좋아하는 이상준 선수입니다 네아의 높이 뜬 볼 어? 어? 아! 갑자기 에러성 플레이가 안 나오네요 4점 차면 한 방인데 말이죠 히트! 이번엔 더블 아웃 플레이로 체면을 살리는 김태환 이루수입니다 도루가 덜이 됐습니다 믿음직한 서드 문성용 선수입니다 풀카운트 캐치 프레임의 승리인가요? 삼진으로 타자를 덕아웃으로 보냅니다 주자 이루 유격수 옆을 빠져나가는 한타로 주격을 따돌리는 소중한 1점을 만들어내는 김현수 선수입니다 유격수 플라이로 3아웃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란한 스텝으로 안전하게 포구하는 일루수 김성범 선수입니다 2호철 투수를 보면 빠른 템포로 볼을 참 쉽게 쉽게 던지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루수가 도전 납법을 이용해봤지만 볼을 놓치고 맙니다 깎여 맞은 볼이 짧게 떨어지며 안타가 되고 치유기를 맞는 브레이브스 좌플로 원아웃을 만들며 한숨을 돌릴 수 있을지 히트 가장 기쁜 우중간으로 밀어쳐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는 우중 3루타의 주인공은 바로 우진명 선수입니다 아이고 피처부크로 또 한점을 주고마네요 평범한 숍당 아 한 번 더 눕고 다시 빠르게 던져봤지만 이미 기자는 베이스를 지나가버렸습니다 이야 박윤철 선수 야구 잘하네요 히트 타이거즈 출신 김현수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짜 넘어가나요 원바운드로 패스를 넘기며 인정 1루타가 되어 2명의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는 인정 많은 사나이 김현수 선수입니다 투수로 올라온 김현수 선수 빠른 넥스트 플레이로 송구를 하였지만 빠른 주자를 잡지는 못합니다 강하게 잡아당긴 볼이 좌안이 되어 주자 1루에 맞이한 타자는 오늘 3루타를 기록한 4번 타자 이상준 선수입니다 아 크게 헛돌고 두 번 헛돌고 큰 한순과 함께 삼진으로 나가리 높은 볼을 그대로 잡아당겨 라인 선상에 떨어뜨리며 1점을 따라가 봅니다 수격을 하나 싶었지만 후속 타자의 삼진으로 또맥이 끊기고 맙니다 툭 갖다 된 볼이 어중간한 위치에 떨어져 중안이 되어 2명의 주자가 들어와 6대 13까지 쫓아온 알파 브레이브스 팀입니다 히트! 아 하지만 좌익수를 넘기진 못합니다 3루수 글러브에 굴덜된 볼을 유격수의 빠른 대응으로 주자를 잡아냅니다 2땅으로 투아웃 이 투수를 왜 빨리 안올렸었나요? 브레이브스 팀 8강을 준비했었나요? 히트! 제대로 밀어 1으로 만들어냅니다 마무리 투수로 교체하는 국가대표 K 이야 1루수 2호철 선수의 아름다운 쇽바운드 처리로 원아웃이 되고 이제 남은 승리의 아웃 카운트는 단 2개뿐입니다 브레이브스 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